나 왔어. 개의 마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네. 시장 골목 같은 거. 맛있겠다. 먹을래? 우와, 이거 뭐야? 맛있겠다. 진짜 비주얼이. 나 이거 게살 들어간 거야. 게살? 이건 뭐지? 이건 랍스타롤 같은데? 이건 랍스타롤인 것 같고 이건 개. 꼭 랍스터가 같이 있는 것 같고. 여기. 저 위가 다 랍스터예요, 그러면? 네, 다 랍스터. 랍스터 집게살.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를 통째로 다 먹을 수가 없어요. 양이 너무 많아서. 아니, 맛살 같은 거 아니고 진짜 랍스터하고. 진짜 랍스터예요. 전체가 다. 엄청 푸짐해. 와. 굿모닝. 예아. 섹시, 섹시, 하늘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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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고 있는 거야, 뭐 하는 거야. 아니, 왜 혼자 먹고 있어, 짜르더니. 야, 같이 먹어야지. 둘이 참 안 났네요. 너무 맛있어. 확실히 근데 게살이. 싫어, 나 싫어. 싫어, 나 싫어. 싫어, 나 싫어. 미국 음식들은 좀 많이 짠 편인데. 안 짜고 담배 까고. 진짜 가득이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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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게살이랑 랍스터랑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. 맛있다. 아, 진짜 진짜. 진짜 빵은 그냥 미국 빵이죠? 바게트 빵 같은 미국 빵. 빵도 맛있어요? 빵은 그냥 우리가 먹는 빵 맛. 진짜. 야, 우리 크랩 케이크 한번 먹어보자. 여기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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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고. 저스프리즈. 여기라고. 크랩 케이크. 게살을 이렇게 해서 튀긴 거예요. 고로케처럼. 고로케처럼 튀긴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국에는 저걸 진짜 많이 먹어요. 우리나라는 많이 안 파는데. 이거. 고로케네, 고로케. 이게. 좋을 수 있다. 어때? 어때? 차갑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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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보이던데? 맛있어. 되게 차가운 케이크처럼. 그러니까. 모양인 줄 알았는데 이건 고로케네? 게살 고로케. 그러네. 맛있어요? 어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한동국 씨 안 먹어봤어요? 저는 저런 거 구경도 못 해봤어요. 근데 나는 아까 먹었던. 크랩 롤이 더 맛있는 거 같아. 그래? 난 이게 더 맛있는데. 이게 더 맛있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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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